생강알로에 차는 치유력이 좋고 활력을 제공하는 음료 중 하나다. 만약 당신이 아직 섭취해보지 않았다면 곧장 마셔야 한다. 강점이 많은 생강알로에 차를 마시며 훌륭한 맛과 놀라운 이점을 직접 느껴보자. 자연의학에서 이 두가지 성분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어 왔다. 알로에는 관목식물이다. 이것은 혜택으로 가득찬 다육줄기로 구성되어 있다. 생강은 많은 일반적인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오래된 뿌리식물이다. 오늘은 생강 및 알로에를 섞어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음료를 알아보도록 하자. 머지않아 당신은 생강알로에 차가 우리 몸에 선물해주는 모든 혜택을 알게 될 것이다. 한번 시도해보자. 강점이 많은 생강알로에 차 강점이 많은 생강알로에 차의 첫번째 흥미로운 요소는 바로 여성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폐경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무척 좋은 음료다. 그 밖의 체중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가속화하며 열감 및 차가운 손과 발을 치유하는 효능도 있다. 위염과 맞서 싸운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의 위장은 점액으로 덮여 있다. 이것은 음식을 소화할 때 스스로의 위액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준다. 이 조직은 여러가지 이유로 염증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박테리아가 존재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알로에 배라는 강력한 항염증제이다. 이것은 당신의 신체를 재생시키고 감염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특히 당신의 위점액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생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약간의 의문이 들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향을 지닌 이 약용 뿌리가 산성 또는 위염과 맞서 싸우는데 좋을까? 하고 말이다. 첫째 생강이 모든 세균주의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포함된다. 생강 알로에 차는 위염이나 박테리아와 관련된 괴양의 보호치료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차는 통증, 매스꺼움 및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위장관의 염증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이 차의 항염증 특성 때문이다. 천연진통제의 역할을 한다 생강과 함께 알로에 배라는 다음과 같은 불편함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골관자령 근육통 두통, 생리통 정맥류 통증과 연관된 압박감 생강은 천연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2. 식물은 이부프로펜과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알로에 배라는 강력한 항염증 치료제이다. 관절령 및 생리통과 연관된 모든 과정에서 매우 좋다. 한번 시도해 보자. 이 차를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강점이 많은생. 강 알로에 차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정화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체에서 독소와 다른 잔여물을 제거하는 데 훌륭한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알로에 배라에 존재하는 알로인 덕분이다. 또한 당신의 신진대사를 가속화할 수 있다. 신진대사가 가속화되면 복부에 저장된 단단한 지방을 태울 수 있다. 또한 이 차는 생강으로 인해 포만감을 준다. 생강과 함께 알로에 배라는 장의 움직임을 자극한다. 이것은 훌륭한 천연 변비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든 혜택은 건강한 체중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당신의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차를 매일 섭취하면 중성 지방 및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차를 제대로 섭취하면 생강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약물인 아토르바스타틴과 거이동 이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알로에 배라는 심장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왜, 야하면 이는 마늘에도 존재하는 미량 원소인 게르마늄 때문이다. 생강 알로에 차 만드는 법 필요한 재료 신선한 바은 생강 1월 2일 티스푼 알로에 배라 젤 1 테이블스푼 물 1컵 꿀 1티스푼 과정 먼저 하루에 생강 3g 이상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물을 끓여주자. 물이 끓으면 신선한 바은 생강과 알로에 배라를 추가하자. 반투명한 젤 은 식물의 줄기 내부에서 얻을 수 있다. 15분 동안 끓여주자. 그 다음, 또 다른 10분 동안 기다려주자. 차만 남도록 물을 따랐는 뒤, 꼴로 감미해주고 아침 식사로 섭취해주자. 이 차가 만들어낼 차이점이 어떠한지 느껴보자. 섭취시 주의점 만약 당신이 고혈압, 크롬병, 신장결석증을 앓고 있다면, 생강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알로에 배라는 다량으로 섭취할 때만 위험하다. 이 조리법에 적혀진 양은 건강, 한 양이다.